기침 안녕하세요. 소아청평가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걸리면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은 나쁜 것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침 그 자체는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기침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기침하는 예절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고 태풍보다 더 빠른 공기도 나오게 되는데 이 공기 속에 침방울이 섞여 나옵니다. 호흡기 질환이 걸린 경우는 이 침방울 속에 병균이 섞여 나오는데 비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1-2미터 정도의 범위까지 병균이 섞인 침방울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간 침방울은 직접 사람의 입과 코와 눈으로 들어가서 병균을 옮길 수도 있고요. 주변에 떨어진 침방울이 묻은 손을 입에 넣거나 코를 만지거나 눈을 만지는 경우 손에 묻은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씻지 않는 손으로 입과 코와 눈을 만지지 말고 얼굴을 비비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오는 기침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몸에 나쁜 것을 내보내는 기침을 참으면 병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침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 예절의 가장 기본은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즉시 휴지를 휴지통에 버려야 하는데 가능하면 뚜껑이 달린 휴지통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열 수 있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병균을 퍼뜨리지 않게 하는 데 더 좋습니다. 휴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른들은 이 방법, 다시 말하면 휴지를 사용해서 입과 코를 가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라도 많이 휴지를 없을 때 기침을 한다면 팔꿈치 안쪽이나 손에서부터 최대한 먼 쪽의 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가리고 기침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매도 이렇게 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손에서 먼 쪽에 대고 기침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옷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 옷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휴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꼭 명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본으로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은 가능하면 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휴지가 없을 때 팔꿈치 안쪽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옷소매 안쪽 구멍 속으로 기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의 옷은 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둘 다 넣고 기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늘어나진 옷도 아니고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소매 안쪽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 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침할 때 거꾸로 나오는 공기 속의 침방울에 손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침을 한 후 즉시 손을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만일 손 씻기 힘든 경우는 알코올이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기침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기침을 해야 합니다. 기침을 할 때 아무리 잘 가려도 침방울의 일부는 틈을 통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기침을 할 때는 사람 없는 방향으로 기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람의 손이 닿는 물건도 없는 곳으로 기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할 때 침방울이 직접 날아가서 병원을 일킬 수도 있지만 주변에 떨어진 침방울 속에 살아남은 병균이 손에 묻어서 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가장 흔한 감염 방법이기 때문에 기침을 자제할 경우 주변을 깨끗하게 닦고 소독대로 자주 소독하는 것이 질병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말이란 침방울 크기가 보통 5마이크론 이상의 크기입니다. 날아가는 거리는 보통 1, 2미드 정도까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속에서는 보통 한 3시간 정도 생존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는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는데 아직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비쌀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며칠 전에 공기 감염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공기 감염은 아닐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는 대소변을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손 잘 씻는 위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28번째 환자가 발생했는데 잠복기가 기존의 14일보다 더 긴 것으로 알려져서 잠복기가 최대 24일까지라는 중국의 발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 겁낼 필요는 없지만 철저한 방역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방역의 실수가 반복되면 국민이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